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추식기초강의 우상향과 우하향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방송에서 유상증자와 관련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방송을 좀 해봤는데요 자 아진산업이란 종목이 유상증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 종목을 갖고 있거든요 자 친구야 절대 너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 상해 할 필요 없다 자 먼저 이야기하고 자 친구가 이 7500원대 매수를 했답니다 아 제가 그렇게 눈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안정적인 종목을 해야 된다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상한 꼭대기 근처에 사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물어옵니다 자 내가 7600원 정도에 샀는데 유상증자 발표를 한다 3000 얼마에 하게 되면 지금 4000만원씩 갖고 있는데 1800만원 손실이거든요 거의 40% 손실입니다 그래서 3000 얼마에 매수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덤으로 유상증자 참여한 사람은 무상증자로 30% 더 주겠다 하니 내 평균 단가는 4500원 정도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지금 대우품이란 종목은 수익을 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뭐라고 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들어가게 되면 네가 생각한 대로 말하자면 평균 단가는 낮아서서 조금 좋을 수 있겠으나 물타기거든 그렇게 하지마라 전일에 이야기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오늘 하락하게 되면 오늘 장 시작해서 하락하게 되면 빠지는 건 더 빠진다 우리나라 장이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밑으로 꼬깔아지고 있을까 나빠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 시작하면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빠지게 되면 이거 다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대우 부품 이거 오래 봤으니까 이거 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게 되면 4000원대까지 반등하면 그것이 오히려 손실 만회한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팔고 아진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 막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친구야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했니 아니 아직 못 팔았어 눈물 뚝뚝뚝 참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 받고 무상증자 받다가 평균 단가 낮추면 되지 않을까 물론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깨면 안 되는 저점을 먼저 깼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를 깨고 지금 땅굴 파고 있는데 가봤자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흔히 하기 쉬운 실수 잘 가고 있는 종목 팔아가지고 이런데 물타기해서 빠져놓아야지 이거 절대 깎을 놓거든요 우상량하고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여기 빠지고 있는 우하향하는 종목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을 팔고 매도하고 이걸 사야 된 겁니다 어저께 헤란드로 했으면 3% 손실도 안 보고 여기서 플러스 2% 수익이 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4% 정도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하려고 자꾸 마음 먹고 있다는 것이죠 주식은 우상량하는 종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어느 때가 타이밍인가 하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낸 이 시점이 자 이거는 이마트인데요 여기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자 만약 여기서 시초에 상승 돌파 시초에 참여 못했다면 이렇게 눌림목 줄 때 20일 60일 다 맞춰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매수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추세가 훼손될 때까지 중장기로도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돌파하는 이 장대 양봉에서도 또 매수 타이밍이 발생한 것이겠죠 장대 거래에 그러면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줄 때 여기서 또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고요 정고점 인근에서 매도 포인트 나오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한 종목들은 자 수익 내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지지저항에 의하면 그 지지저항권에서 지지를 받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우하향한 종목들은 추세가 꺾여버렸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자 여기 상승 자 어느 때 했었어야 되겠습니까 아진산일 경우에는 자 이런 시점에서 우상향하고 가는 이 시점에서 주식을 했었어야죠 주식은 우상향할 때 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한번 깨지고 난 다음에 돌파 시도 다시 반등 시도 나왔으나 다시 대밀려버린 여기부터는 우하향이지 않습니까 우하향 이해되시죠 우하향 여긴 우하향입니다 오른쪽 밑으로 자 주식을 어느 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배열일 때 이평선이 정배열일 때 정배열이라 하면 단기 중기 장기이동평균선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었을 때 정배열이라 했는데 그때는 우상향하게 되어있거든요 상승 추세라는 것이죠 이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지 주식을 해야지 이렇게 꺾여버리는 자 역배열 오 20, 60, 120, 240일 보이시죠 역배열이라는 것은 하락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하락 구간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납니까 여기서 샀어도 깨졌고 여기서 샀어도 깨졌고 자 그래서 주식은 우상향할 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종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도 하락하고 있는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전저점도 깨진 강력한 저점이 깨졌는데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갈 것이거든요 그것은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주한테 나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도 준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한테는 그만큼 주당 순이익이 빠지는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 쉽게 설명 한번 해보죠 100주로 100만원에 주당 순이익이 있었다면 200주로 늘려버리면 그 순이익이 5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상증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런 종목 저점 깨지는 종목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팔고 교체매매 우상향하는 여기가 살 수 있는 위치지 않습니까 우상향에다가 자 2억도 별로 없는 데다가 20일을 올라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가 물론 3500원대에 정황을 한번 받겠습니다만 4000원대에 목표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고 난 다음에 통화를 안해봤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아마 매도 못했지 않을까 나중에 할게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판국인데 아마 못하고 또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누누이 닥터케이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우하향하는 종목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종목이라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두산중공업도 한번 보죠 자 이것도 우리 지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젠 다 매도했습니다만 저 어떻습니까 우상향하고 있습니까 우하향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깨면서부터 우하향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를 돌려내기까지는 상당한 공방을 거쳐야 하고 여기서 공방을 막 거치다가 돌파하고 또 밀렸다가 결국 이것들이 다 돌아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하향 종목은 안한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것을 돌파한 종목들 어떤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카카오 카카오 언제 접근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3년 가까운 하락 추세를 이렇게 3년 가까운 하락 추세를 여기서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배율 다 만들어 놨죠 이때 접근하셔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우하향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하락이었거든요 자 18만원 때 17만원 때 꼭대기에서 사신 분 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본전에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암만 우량 주시기라 해도 어 그 사는 매수 시점이 잘못되면 본전 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을 돌려내고 이제 우상향으로 터나는 이런 시점이 정말 최적의 포인트거든요 자 그럴 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이 꼭 우상향 우하향만 이런 것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현대차가 요즘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자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자 좀 길게 보시면 이것이 어 12만원대 그 다음에 17만원대 박스권을 형성했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박스권이 한 단계 레벨업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박스권이었는데 이제는 박스권이 12만원 13만원대 에서 이렇게 17만원대까지 박스권 보다는 조금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여기 14만원 5천원 초반대와 16만원 후반대 여기 박스권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는 우리나라 1등 자동차 메이커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15만원대에서 사서 16만원 후반대 팔고 박스권 매매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보이시죠 만약에 툭 밀려버리면 자 뭐 분할 매수 해가지고 다시 추가 매수 되구요 이러한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제가 오래 판단해 본 결과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망하고는 우리나라가 또 참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보적으로 거의 독점에 가까운 그런 메이커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파는 이런 매매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상량하는 종목을 상승 초기에 사서 아니면 상승 초기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절대로 우하향하는 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우하향하는 시점에서는 사시면 안 된다 언제 사야 되냐면 이렇게 돌파하는 돌파해 내고 하락투스에 돌파해 내고 정배율로 돌려낸 이런 시점에서 우상량할 때 주식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